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소송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을텐데 조국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지면서 비용 문제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면서 다른 사람이 딱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구 비난하기보다도 상대방 입장에 조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생기게 된 것이죠 남의 이야기를 두고 뭐 결정도 팔자다 이런 핀자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악착같이 돈 모으게 열성을 보여온 부부를 생각하면서 좀 뜬금없는 생각입니다만은 정말 소송 비용이 많이 들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국의 재산 변동입니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는 흥미로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전자관부에 따라서 조국의 재산 변동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및 성진 등으로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재산은 2018년 초에 53억 2844만원 이것이 조국만이 아니고 조국 일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조국 직계가족입니다 2019년 초에는 54억 7645만원 2020년 초에는 53억 4859만원입니다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인데 공직에 진출하기 전하고 그 다음 공직에 나왔을 때 재산 변동이 거의 없다는 것하고 다른 하나는 2019년과 2020년 초 재산이 1억 2786만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재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조국은 변호사 수임료 병원비 생활비 등 지출 때문이다 아무튼 조국은 공직자로 나서면서 첫 번째는 전임 법무부 장관 타이틀을 성취한 데 성공했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온 국민이 그를 알아볼 정도로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한 정도의 악명을 얻었고 네 번째는 재산사항의 감소를 경험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본인이 기소됐고 여섯 번째는 아내가 감옥을 갖게 됐고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오게 됐고 여덟 번째는 자신과 아내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됐다는 것 아무튼 다양한 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긍정보다도 부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두 다 지나가버린 부질없는 질문이지만 그가 적당한 순에서 멈췄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죠 좀 어두운 부분도 가리면서 얼굴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조국 상황이었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조국과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브레이크를 걸겠죠 아무튼 재산정식에 크게 신경을 쏜 조국 부부로서는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법정에서 실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행을 받게 되면 두 사람 모두 다 교수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다음 질문은 서울대의 직위해제 소식입니다 학교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소란스러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그렇게 서둘러서 서울대 복직을 신청하고 서둘러서 서울대 강의 신청서 같은 것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자제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좀 자제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것을 보면 조국이란 사람이 타인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소란이 조금 이렇게 잦아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었을까 물러나자마자 복직 신고를 하고 강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참 대단한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점에서 보면 그런 참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그런 인간적인 특성을 가진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스스로 자제가 안되니까 스스로 억제가 안되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이 나서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서울대는 1월 29일자로 조국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습니다 서울대는 직위해제 이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 정상적인 음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는 맞는 것이죠 기자들이 달라고 붙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죠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 기간통보 서울대에서 조국이라는 인물이 기소됐습니다는 것을 알린 지 16일 만에 어렵게 서울대가 내린 결정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조치는 아닙니다 교원신문을 유지하지만 다만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봉급은 3개월간 월급의 50% 그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주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은 좀 있는 것이죠 그가 재판정에서 행사처벌을 받게 되면 서울대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의 교원지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죠 아마 해임이 되겠죠 검찰의 강압수사와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조국은 다음을 주장합니다 저는 검찰 공소장이 기소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고 법리를 왜곡했음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게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지금도 무죄라는 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두 다 집사람 책임이고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대개 투사 프로젝션 현상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자신의 부족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유별나게 구변되는 고귀하거나 선한 조절을 여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자기는 결점이나 실수가 없는 거죠 혹시 결점이나 실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데 익숙한 것을 심리학자들은 프로젝션, 전형적인 그런 투사 현상으로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부인, 디나이얼이라는 현상, 부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죠 공감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인간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부인 현상에 익숙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지 하므로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조국이 페이스북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범죄는 무죄 추정의 원리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리질 때까지 최종 판결이 내리질 때까지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이 1심, 2심을 거쳐가지고 대법원에 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은 그의 아주 독특한 그런 말과 행동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참으로 독특한 성향의 인물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로 나눌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기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안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